한국국토정보공사 그래서 마강지 죽이면 얼마 준대요? 근데 저렇게 몰려가면 누가 죽인 줄 알고 돈을 주지? 한 명만 준다면서요? 그거 증명하게 해주려고 우리가 여기서 녹화를 뜨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기서 누가 죽든 죽인 놈이 얼마를 받든 너는 때 맞춰서 여기 있는 선 있지 이거를 잘 바꿔가면서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 뒤에 표시된 게 1번이고 2, 3, 4 뭐 뭐? 포장을 했네 아 깜짝이야 묶여있는 거 아니었나? 근데 일어서면 뭐 서서 죽으면 뭐가 다른 거야? 15,000 km 만 아니라 그건 자세히 2,4 암! 2,4 3,3 2,4 1,2 잠시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야 야 야 죽은 척하지 말고 열쇠로 잠을 세 이걸 지자 아니 풀어주면 먹을 잘라 아니야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야 밖으로 빠져나올 거 같으니까 일단은 3번으로 갈아 끼워 이 돈 냄새 맡고서 엄청나게 몰려온다 봐봐 으아아악 마강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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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끄러 마강제만 뭐 다 관두고 집에 갈까? 근데 개장님 어 그 돈 받아가는 건 저 중에 한 명 아닌 거야 개인이 죽이든 단체가 죽이든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야 우리는 그냥 녹화나 잘 뜨고 테이프는 어떻게 하면 잘 팔아먹었다. 그걸 신경쓰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. 바이 한트가 되고! 꺄어! 저다 Somethingimus 꺄어! 음... 안쓰 kurz. 안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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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! 이리와! 야 테이프 챙겨 테이프 테이프 아무도 못 죽였는데 테이프 나. 테이프는 챙겨 뭐해요 녹화 계속 하세요 야 이거 실탄이잖아 뭐 할라 그래 어? 죽이는 거 구경하는 거나 직접 죽이는 거나 직접? 재수가 죽이든 간수가 죽이든 죽여야 되든 벌점 테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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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레вид 테이프 телефон quero 큰술 DLC 그 파이프 도우 트레이가 그녀fahr 합리 세 fast 치료나 베이침 inst품 흐흐흐흐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